사리야! 마누라 우리 엄마가 홍장부터 그래. 아 진짜 이것만 딱 주고 갈게 내가. 고사리! 사리야 또... 네 여보세요? 야 고사리! 너 지금 뭐하는 거야? 네? 누구세요? 뭐하는 거냐고!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집에 안 오고 걱정되는데 오빠가 지금 너 혼자서 따주려고 지금 집 앞에서? 야 이 미친. 너 한 번만 더 문 따고 들어가면 내 손에 목 쌓일 줄 알아. 아... 옷이 바꾸네 이게? 저는 집에 안 가요. 제 말은... 알겠어요. 여기 어디에요? 우리 집 앞이요. 저 들어갈 생각 없는데요? 저도 초대할 생각 없는데요. 여기 시간대 오기 좋아요. 주차해도 되니까 아침에 가져가세요. 아... 그럼 조금만 있다가... 감사합니다. 저... 저... 해장... 초코 우유라도... 저... 너무 민폐네요. 근데 아까는 무슨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거 그냥 사내 소개팅? 같은 거야. 아, 그런 것도 해요? 아, 저 절대 해달라고 한 적 없어요, 진짜. 자기들이 뭔데 나보고 연애하라 결혼하라 난리야. 상사들이 그런 것도 시키는구나. 엉망이네. 제 말이요. 저희 회사가 패션 쪽이거든요. 이쪽이 밖에서 볼 땐 되게 프리한 것 같으면서 은근 수직적이에요. 그리고 입사하고 대표 얼굴 한 번 못 보는 회사가 어딨어요? 완전 글러먹은 것 같아요. 뭐, 객관적으로는 좋은 회사인데 사람들이 다 좋을 순 없으니까. 특히 맨날 저만 보면 결혼하라고 한 사장님이 있거든요. 아, 멀어지고 사내 연애. 사내 연애하래요? 네. 저도 취향이라는 게 있는데 말이에요. 취향이 뭔데요? 음... 그냥 말이 잘 통하네? 음... 아... 그럼... 그런 사람 생기면 할 거예요? 사내 연애? 음... 그래도 안 돼요. 안 하죠. 저 이혼했거든요. 헐! 저 방금 이혼했다 그랬어요? 네. 와, 미쳤다. 와, 저 처음 말해봐요. 회사 사람들 아무도 모르거든요. 회사 사람들을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자랑은 아니니까요. 다들 남자친구 있어요는 해도 남편 있냐, 이혼 있냐고는 안 물어보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와, 저 지금 되게 두근거려요. 저 이혼했어요. 와, 짜릿해. 와... 그럼 아까 그 전화... 전남편이에요? 심각한 거면 경찰 신고하시죠. 아, 아니에요. 그렇게 나쁜 색...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왜 헤어졌는지 물어봐도 돼요? 음... 그냥... 너무 오래 만났거든요. 거의 10년을. 그래서... 끝나버리면 너무 많은 걸 잃는 게 아닌가 싶고 그게 무섭더라고요. 근데... 계속 이렇게 살 생각하니 너무 깜깜하기도 하고... 아, 너 왜 이러지? 진짜 TMI다. 과거가 아까워서 못 팔았구나. 네? 아... 맞아요. 애정은 바닥을 치는데... 하은가 치는 걸 구견만 하다가... 깔끔하게? 손절! 그래요. 거기서 미련 갖고 있어봤자 상패나 되지. 맞아요. 아... 나 주식도 하지 말아야지. 조심하세요. 올인하면 정말 안 돼요. 혹시... 경고하는 거예요? 매수하지 말라고? 리스크가 좀... 있다는 거죠. 근데... 나 그런 거 좋아해요. 은혜 갚는다고 했죠, 아까? 어때? 다음에 보면... 꼭... 반갑게 인사해줘요. 반갑게. 대박! 그때 그 당당남? 아니, 진짜? 이혼했다고 말을 했어? 뭐하는 사람인데? 몰라. 모르는 사람이라 그런가 말이 슬슬 나왔어. 지금까지? 설마... 그러고 끝? 그냥 다음에 보면 반갑게 인사하기로 했어. 그냥 뭐 개소리야. 야, 너 이제 러닝할 때 벚꽃 뛰어. 섹시하게. 너 미쳤냐? 아... 왜? 전 의사...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진짜... 넌 그 새끼만 팽하면 인생 핀다, 펴. 하... 그러게 말이다. 아, 맞다. 비번은 바꿨어? 바꾸는 중. 이거 좀 드시면서 하세요. 그럼, 고생하세요. 안녕하십시오. 응? 누나 왔네? 나 보러 온 거야? 아니거든. 언니 나 보러 온 거거든. 그래도 내심 나 보고 싶었을걸? 너네 너무 예쁘다, 오늘. 나 이뻐? 나보간 소리야. 이따가 나 기다려줘, 누나. 알았어. 오늘 잘해?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그냥 지도가 빛이 납디다, 응? 그, 혹시 친구분들한테 잘 부탁드린다고 얘기 좀 했을까?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전 언니 때문에 온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사리 씨 없었으면 진짜 어쩔 뻔했어요. 오늘 너무 바빠서... 사리 씨 온 줄도 몰랐네, 나. 당연히 와야지. 대표님도 오신다는데... 응? 사리 씨. 내가 사리 씨 칭찬이... 박혀줄게, 응? 오늘 대표님도 오신다고요? 응. 주행님, 이거 좀 드시면서 하세요. 저 빈손으로 비트해서... 아, 센스쟁이. 잘 먹을게요. 저 이제 이동하시죠. 아... 대표님 오셨네요. 어? 동동. 안녕하세요. 아, 이쪽은 저희 팀 고사리 사원. 아... 아, 안녕하세요. 그, 왜? 그, 지난번 회식 때... 음악 춤추고 노래하던, 그... 아유, 그때 대표님이 사리 씨가 아주 신나게 놀아가지고 드러시지도 못하고... 아유, 그래서 오늘 다들 잘 부탁드립니다. 이동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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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시죠. 아... 망했다. 네! 아, 좋아요. 아, 좋아요. 하하하하, 뛰세. 파이팅! 하하하하. 이거... 너무 좋았네. 이거 바로 보장을 하죠. 어, 이번 리포 컨셉은 저희 브랜드 이미지와 맞게 그래서 피중을 하고 영화의 리핀도 촬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약속했잖아요 어떤 반갑게 인사하기로 은혜 말할 타이밍이 없었어요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다 제 불철입니다 근데 그 먼저 묻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제가 회사 안 나가는 이상한 대표놈이 다 어떻게 해요 무섭게 그래도 하셨어야죠 살이 누나 갔어요? 안와도? 일해 애처럼 구우지 말고 애처럼 구는 거 아니고 누나가 불편해하잖아 야 우리 돈줄 사리 돈줄 사리도 일하는 거 일단 이거나 잘해 지금 일하는 중이잖아 네 아무튼 그때 사리씨 없었으면 저희 오늘 촬영이 그냥 펑크 나는거죠 사리씨 대단해 그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리씨가 아주 화끈하고 센스도 있고 센스 있는 사람을 누가 뽑았냐 제가 뽑았습니다 하하하하하 아 그 김 차장님은 뭐라시던가요? 아 또 신입은 또 제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김 차장님은 뭐랄까 좀 더 어려운 중대사를 관리하고 계시죠 중대사 중대사 직원들 결혼이 중대사인가요? 다 드셨으면 일어날까요? 네 사리씨는 앉으세요 이 과장님은 촬영장 가셔야 해서 일어난구나 네 그렇죠 저는 촬영장에 가봐야 하세요 식사 아무것도 많이 먹고 와 들어갑니다 화났어요 하하 제가 감히 대표님께 그럴리가요 싶어 갑이신데 아 미안해요 그날은 사리씨 얘기 듣는게 좋아서 말 못했어요 고사리씨 개인사 떠들고 다닐거 없으니까 안심해요 그냥 우리 장당한 런닝메이트 정도로 생각하면 좋겠는데 아니 어떻게 그래요 뭐 이모 어차피 회사에 무관심한 글러먹은 대표인데요 아 그만 놀리세요 제발 저는 대표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아 진짜 아 아 진짜 이래서 다 끓여서 술을 마시면 안됩니다 진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뭐였어요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스토리네 역시 사주는 과학이라니까 남자가 계속 꼬이긴 해 근데 왜 좋은건가 난 모르겠다 아 그냥 멍청이 하나 만날 때가 나은거 같기도 그게 뭔 개소리야 그건 아니지 말이 그렇다는거지 말이 근데 이 메추리알 몇개만 더 추가하자 단백질 먹어야 해 응 맞아 나도 그 향이 너무 타워 우리 나이 성립해야 돼 야 니네는 떡볶이 먹으면 살소리냐 그게 응 뭐 어때 그리고 메추리알 맛있음 근데 너네 되게 자연스럽게 먹는다 여기 떡볶이 파는줄 알어 오 오 팔자 팔자 대박날듯 다이어트 떡볶이 어때 떡 대신 메추리알로 와 천자 아니야? 참 아니 근데 그거 왜 먹어 또 뭐 땜에 빡쳤냐 남자가 많아서 열받는데 그 좋은걸 배운 적응기인가 봐 나 굿 탈래 나 굿 탈래 야 굿 타러 가자 너 응원 난다며 오야 잘 생각했어 야 그런거 다 미신이야 괜히 너네 놀고 싶어서 핑계 대는 거 아니야? 정원아 너 그러다 살맞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난 연상 당당이가 좋은 듯? 돈도 많고 아 몰라 몰라 아 도망치고 싶다 내 인생 야 러닝할 때 또 마주치면 어떡해? 벚꽃이라니까 섹시하게 아 진짜 이래 먹은 거 다 치우고 가 왜 성질이야? 응 근데 소시지도 몇 개 더 추가하자 응 응 다 먹었으면 집에 가지 왜 왔냐? 나랑 놀라고 난 바빠 소원이네 점집 예약하러 야 수강시청하는 거보다 빡세대 왜? 어 오 이번 전시작품이야? 보여줘 나도 아이 나중에 봐 왜? 맨날 보여줬으면서 나 지금 아이디어 필요해 알림 아이 뭐 무슨 아이디어 아 회사에서 슬로건 카피 내라는데 머리 안 돌아가 영감 좀 맞자 아이 싫어 참 뭐길래 이렇게 안 보여줘? 테마가 뭔데?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혹시 식구놈이냐 이번 컨셉이? 야 내가 너냐 고양이 고양이? 응 응 아 왜 앞에 고양이야 왜? 아니야 파이팅해라 응 나 고양이 또 고양이 죄수 없이 뭐해 우리가 잘 키워주자 응 응 내가 잘 보살 풀게 아 싫어 고양이 무슨 고양이야 그리고 나 이미 고양이 한 마리 키우고 있잖아 응? 너 우리 고사리 나 좀 싫어 오빠는 말 잘 듣는 고양이 한 마리면 돼 알겠지? 나? 응 진짜 지긋지긋하다 이 새끼만 팽하면 되는 건데 누나 어디에요? 밥 싸주기로 한 거 안 잊었죠? 뭐 뭐야 이거 왜 이래? 두 번밖에 안 놀랐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